맛있자 알부민! 이제 더 진하게 맛있자! 김홍군의 더 진한 알부민 골드!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16,000mg도 아닌 25,000mg도 아닌 상상초월! 고함량 7연! 무려 28,500mg 가득! 가득! 이 한 병에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무려 28,500mg 여기에 특허물질까지! 원료 하나하나 제가 직접 엄선 배합했습니다! 마시는 알부민의 새로운 기준! 고농축 고함량 알부민의 귀한 특허물질까지! 더 더 더! 신문 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김홍군 원장! 직접 배합! 마시는 알부민! 김홍군 더 진한 알부민 골드! 더 이상의 알부민은 없습니다! 그냥 알부민도 아니고 마시는 알부민! 그것도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무려 28,500mg! 이야! 이래서 김호건 김호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건 원장의 수십 년 노하우를 그대로! 활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할 때! 쉽게 지치고 피곤할 때! 체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20대 팔팔함을 백색같이! 마시니까 먹기 편하고! 마시니까 흡수도 쫙쫙!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28,500mg! 진하니까 고함량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극찬의 극찬! 감탄의 감탄! 구매하신 분들이 재구매하는 파워 충천! 마시는 알부민의 힘! 저도 마셔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힘이 넘치니까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김호건 더 진한 알부민 골드 덕에 살만 난다니까요! 잠깐! 알부민! 다 똑같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시는 알부민인지 아닌지! 대용량 30g인지!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28,500mg인지! 김호건 원장인지 아닌지! 선택은 하나! 군웅추 9함량! 마시는 알부민! 김호건! 더 진한 알부민 골드! 마시기 전과 마시고 난 후 직접 경험해보시라고 특별히 푸짐하게 10병 더 40병 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원장이 해냈습니다! 김호건의 더 진한 알부민 골드 출시기념! 특별 이벤트! 한 세트 31분에 특별히 11분 더! 총 41분을! 기총가에서 무려 67% 특별할인! 한 달 4만 3천원! 잠깐! 원 플러스 원! 두 세트 구매하시면 12만 9천원! 한 세트 무료 증정! 총 121분을 특별가로 되실 수 있는 전호의 기회! 김호건! 더 진한 알부민 골드! 지금 선택하세요!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의욕이 없다고요? 아직도 모르세요? 마시는 알부민! 김호건! 더 진한 알부민 골드! 진하니까! 2만 8천 5백백백 고함량이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첫째! 압도적 함량! 30g! 알부민 복합물! 2만 8천 5백백백!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1만 6천 밀리그램도 아닌! 2만 5천 밀리그램도 아닌! 무려! 2만 8천 5백백! 2만 8천 5백백! 가득! 가득! 여기에! 아르치닌! 실크 펩타이드! 타우린! 비타민C의 특허물질! 발효녹용 추출 분말까지! 몸에 좋은 것만 진하게! 구함량! 고농추! 둘째! 초건편! 마시는 알부민! 우리 몸 혈장 단백질의 중요성분! 알부민! 알부민도 이제 마시는 시대! 필요할 때 바로 따서! 한 병 쭉! 초건편! 먹기 편하고 퍼부스톱 바른! 갈색 바이알 앰플형! 외출할 때 가방에 쏙! 주머니에 쏙!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알부민 복합물 함양 2만 8천 5백백백! 여기에 특허물질까지! 원료 하나하나 제가 직접 엄선 배합했습니다! 하루 한 병 마시는 알부민으로! 몸은 짱짱! 기운 팔팔! 활력 쌩쌩! 10대부터 100대까지! 마시니까 먹기 편하고! 마시니까 흡수도 쫙쫙!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2만 8천 5백백! 확실히 달라요! 마시는 알부민! 가격 파괴 선원! 20그램도 아닌 고용량 30그램! 한 달 분도 아닌 10일 더! 41분!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무려 2만 8천 5백백 고용량인데도 12만 9천 원! 한 달 4만 3천 원! 오늘 방송 중 2세트를 구매하시면! 런칭 기념으로 1세트 공짜로 더! 총 121분! 새 세트를 드립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마시자! 알부민! 이제 더 진하게 마시자! 김홍군의 더 진한 알부민 골드!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1만 6천 밀리그램도 아닌 2만 5천 밀리그램도 아닌 상상 초월! 고함량 7연! 무려 2만 8천 5백백 밀리그램 가득 가득! 이 한 병에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무려 2만 8천 5백 밀리그램 여기에 특허물질까지 원료 하나하나 제가 직접 엄선 배합했습니다. 마시는 알부민의 새로운 기춘! 고농축 고함량 알부민의 귀한 특허물질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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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방송을 통해 잘 알려진 김홍군 원장 직접 배합! 마시는 알부민! 김홍군 더 진한 알부민 골드! 더 이상의 알부민은 없습니다. 그냥 알부민도 아니고 마시는 알부민! 그것도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무려 2만 8천 5백 밀리그램! 이야! 이래서 기모건 기모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모건 원장에 수십 년 노하우를 그대로! 활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할 때! 쉽게 지치고 피곤할 때! 체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20대 팔파람을 백색같이!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2만 8천 5백 밀리그램! 진하니까 고함량이니까 확실히 달라요! 알부민 복합물 함양이 무려 2만 8천 5백 밀리그램 고용량인데도! 12만 9천 원! 한 달 4만 3천 원! 오늘 방송 중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런칭 기념으로 한 세트 공짜로 더! 총 121분! 새 세트를 드립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선택하세요!